1. 2. 2. 3. 5. 5. 얘들아 너무 춥다 그치? 오늘 화이팅해 루나. 헨리. 헨리 루나 다녀올게. 루나 다녀올게 엄마. 화이팅. 어우 춥지 춥지 어떡하니? 다녀올게 캐시 루나 헨리. 정상입니다. 어르신의 존엄성을 해주는 일은 어떤 상황에서 당한지 아프겠습니다. 어르신 인권 등등 변호흡의 실적. 2. 나는 어떤 이유라도 어르신에 대한 심찰적, 정서적, 성적 증명 및 경제적 착시와 각각의 인권 등등 변호흡의 실적. 아홉 행위를 하거나 유기와 감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노인 학교에도 노인 변경 예스. 오늘도 사랑으로 승리겠습니다. 사랑으로 만들겠습니다. 내려진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하시고 어르신 힘내세요. 찐 찐 찐 찐 찐. 얼른 걸으셔야 소풍 가시지. 자꾸 다리에 힘을 주세요. 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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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 처음으로 만난 보름달을 본대요. 보름달이 어때요? 보름달이 어때요? 보름달이 어때요? 보름달이 어때요? 조상들은 다를 보면서 뭘 얘기했어요? 우리 자식들 잘되라 이런거 했대요. 아시죠? 해보셨어요? 어떻게 해보셨어요? 우리 자식들 자기 얘기해주세요라고 기도했죠? 네. 보름달이 어때요? 네 맞아요. 보름달이는 봉을 들고 어떤 거는? 해보셨지? 보름달이 어때요? 어? 뭘 깨불었어? 공 또 코드도 깨보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걸 깨서 어떻게 될까요? 왜군을 쫓아내때니까 깨물어요. 그리고 본드레 본드레 해보셨죠? 자 버려라 본드레 해보셨어요? 네 해보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했어요? 이렇게? 지불놀이를 했어요 뭐 한다고요? 지불놀이 왜 할까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예전용 어르신들이 다 해보셨죠? 그리고 뭐 했어요? 달맞이 해보셨죠? 달맞이 해보셨죠? 달맞이 해보셨죠? 그리고 뭐 했어요? 농협화에서 생솔가지, 나뭇가지를 다 모아서 태우고 외국들은 다 멀리 가라고 그러고 이렇게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 번 드셔보실게요 어르신도 한번 드셔보세요 자 우리 어르신도 드셔보실게요 자 우리 어르신도 드셔보세요 이렇게 드셔 볼게요 자 우리 어르신도 드셔보세요 건망하세요 자 우리 어르신도 드셔보세요 어르신도 드셔보세요 어르신도 드셔보세요 어르신도 드셔보세요 우리 어르신이 고생하니까 이거 하나를 드셔보자 실은 아니에요 지금 회사님은 치료되어있어요 과연 예전의 정신은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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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신다 이는 다행이에요 도망간다 이는 다행이야 이는 다행이다 지지나는 다행이다 두번째 비판 지금 나에게는 다행이다 이는 다행이다 이는 다행이다 이는 다행이다 이는 다행이다 오늘 요리의 정체를 먹나요? 양장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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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쾌 양 양 양 거의 왔습니다 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아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 까지 좋아요 꾹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